안녕하세요 스터디온 이재현입니다. 한 주간 행복한 투자 하셨습니까? 오늘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한 주간 변동성이 제한되는 가운데 지루한 장치가 좀 이어졌는데 오늘은 미국 장애 급등과 함께 변동성이 꽤 크게 나왔습니다. 이제 시장은 어떻게 보면 한 사이클이 끝나고 새로운 사이클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본기점에 도달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11월 말 MSCI 리밸런싱부터 오늘 선물 옵션 만기 때까지가 한 해를 어떻게 보면 리밸런싱 마감하는 패시브 자금들을 활발하게 포트를 재편하는 시기였다면 이제 오늘 이후부터 내일부터는 아마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연말 연초장세를 이끌어갈 수 있는 액티브 자금들이 움직일 수 있는 시기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과연 주도지가 어떻게 형성될지를 조금 엿볼 수 있는 장세였는데 시장은 변동성이 아래위로 제한된 범위에서 꽤 있었다고 그러죠. 반도치를 비롯해서 상당히 양호한 성적을 좀 거둔 종목들도 있고 생각보다는 차익 매물이 좀 나은 종목들도 있는데 오늘 변동성에서 좀 왜곡됐던 부분은 선물 옵션 만기 역량이라고 좀 본다면 내일 왜곡된 부분은 좀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시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갈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오늘은 선물 옵션 만기 이후에 어떻게 주도 섹터를 대비하고 주도 섹터가 어디에 형성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소문 없이 만기 역량에 대해서 변동성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 미국 증시 역량으로 갭상한 이후에 아래위로 등락을 좀 거듭하면서 마감을 좀 했습니다. 변동성 장세에서 보면 장중 등락은 꽤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큰 시각으로 보면 어쨌든 코스피 지수가 한 달 정도가 어느 정도 아래위로 변동성이 제한된 가운데 등락을 좀 보였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차트를 한번 리뷰해 보면서 이번 주 장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본다면 코스피 지수 차트가 상당히 제한되기였죠. 오늘 이제 박스관 상단을 살짝 나갈 수 있는 모습인데 11월 중순부터 본다면 사실 이렇게 보시면 한 달여 동안 저 좁은 박스 구간 안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좀 보였습니다. 하루하루 1위 1비 등락은 좀 나왔지만 크게 보면 우리 증시는 미국 증시가 상당히 급등을 한 가운데서도 사실 시세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일단 수급적으로 상당히 취약한 모습을 좀 보였고 주식을 꾸준하게 사줄만한 매수 주체가 지금은 조금 줄어드는 모습을 좀 보였다. 이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인데 이렇게 수련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제 증시가 또 본격적으로 방향성을 낼 수 있습니다. 11월 말부터 정확하게 오늘까지의 패시브 자금 이동이 끝났다고 보면 이제 우리가 고대하는 장세는 이후부터 이제 종업별 등락이 상당히 차별화될 수 있는 장세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 구간 안에서 외국인 수급을 본다면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본다면 외국인 수급은 상당히 제한적인 가운데 일부 섹터 특히 반도체를 비롯한 일부 섹터에 상당히 쏠림 현상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간 동안 외국인 이번 주 한 주 월요일부터 외국인 수급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전반적으로 외국인은 코스피 지수에서 그래도 5천억 정도의 매수를 유지했는데 이 5천억 정도의 매수를 아래쪽의 업종별로 보시면 전기전자 업종, IT 업종에서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왔고 이 금액은 거의 반도체에 좀 몰입되어 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하이닉스 반도체에 좀 몰입되어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나머지 섹터는 선물업체 만기주에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매도하면서 포션을 조정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IT 업종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사실 뭐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은 상당히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을 본다면 기간 매수세가 꽤 유입이 되었는데요. 이 기간 매수세는 외국인들이 이 기간 동안 사실 선물을 대량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간들의 프로그램 매수 물량이 상당히 유입이 됐는데 이 부분은 아마도 선물업체 만기를 두고 롤러바 되는 물량에서 어느 정도 청산 물량과 가까울 수 있기 때문에 시세에 크게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이번 주에 나왔던 등락은 그냥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등락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장세를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 거냐 여부를 놓고 좀 본다면 일단은 시장에 대한 성격을 먼저 좀 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FMC에서 금리를 결정을 했는데 상당히 파월 의장의 오죽인 발언이 나왔었죠. 사실 이전에도 상당히 스탠스가 중립적으로 돌아서기는 했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금리 인하에 대해서 세 번 정도의 여지를 좀 줬고 우리가 점도 표상으로 이전에 한 번에서 세 번으로 늘어났죠. 이전에 두 번이었지만 실제로 금리를 더 인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한 번 그렇다면 이번에 세 번 정도 늘어났다는 부분과 함께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여지를 좀 줬다는 부분 그리고 금리 인하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반응 이 세 가지가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에 혼폭을 풀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국채금리가 상당히 많이 하락했다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장기 국채금리가 완만하게 하락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지난번에 이번 주에 발표됐던 CPI나 PPI나 크게 예상치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인플레이션 우려는 완화되는 가운데 금리가 내려갔나? 매크로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이것보다 더 금상첨화는 없죠. 그렇게 본다면 미국 증시는 역시 미국 증시도 내일이 선물옵션 만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물옵션 만기를 지나서 어느 정도 짧은 후폭풍이 있을지 몰라도 전반적으로 증시는 사실 내려가기가 더 어려운 모양입니다. 이런 매크로 시향에서 주식이 급나갈 가능성이 크게 높지 않기 때문에 주식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지금부터는 주도주가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 주는 시점으로 아마 선물옵션 만기 이후부터 주도주가 좀 확인이 보일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다만 우리 증시에서 본다면 상당히 수급이 지금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에 제한적이기 때문에 강세장에서처럼 모든 섹터들을 순환으로 들어올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수급은 반드시 제한된 섹터 내에서 일부 주도주에 몰릴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본다면 만약에 선물옵션 만기 이후에 우리 시장이 랠리가 나온다고 하면 이 랠리는 전 종목이 올라간다기보다는 특정 섹터의 종목들만 가파르게 올라가는 현상이 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좀 투자 전략을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결국은 선물옵션 만기가 지나면 투자의 주도 섹터를 좀 좁혀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만약에 외국인들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여러 종목을 분산하기보다는 자금 여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특정 섹터 범위를 좁혀서 그 섹터의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올리는 상승시키는 부분이 펀드 수익률을 유지하기가 좀 더 용이하다는 점에서 아마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좀 싶고요.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분들은 주도 섹터를 좀 좁혀서 포트를 집중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포트를 집중하려고 하면 크게 보면 과연 내년도에는 어떤 장세가 펼쳐질까를 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는 금리 동결이라는 부분을 완연하게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금리 동결 시기에 과연 어떤 종목들이 올라갈 거냐는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지만 그렇게 많은 섹터가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내년에 EPS가 터라운드 하거나 혹은 레벨업 되는 종목 섹터들을 크게 꼽아보면 반도체는 AI 반도체의 모멘텀을 가지고 반드시 들어가죠. 그리고 IT 섹터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눈에 띄고 또 한 가지는 헬스케어, 제약 바이오 업종들에서 신약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역시 눈에 띄고요. 또 하나는 경기 소비재입니다. 여기를 대표하는 종목들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종목들을 대표 종목들을 몇 장목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에서는 당연히 SK하이닉스를 먼저 봐야 되겠죠. 오늘 하이닉스를 보시면 상당히 인상적인 부분이 나왔습니다. 하이닉스를 보시면 상당히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주가가 박스권을 형성하고 움직였고요. 그 전에 AI 반도체에서 5월에 급등했던 구간에서 밀리지 않고 저점을 지지하면서 행보를 했고 이런 부분은 추가 상승이 보인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박스권이 레벨업 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오늘 고점에서 조금 밀리긴 했지만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상당히 붙는 모습. 어쨌든 직전 고점 매물을 걷어내고 52조 신고가를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만약에 지금 선물옵션 만기 때 52조 신고가 넘어가는 종목들만 일단 추려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종목들이 만기 이후에 주도주를 형성할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SK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가장 앞서있다고 보여주는 종목 중에 하나고 역시 SK하이닉스는 두 가지의 모멘텀이 있죠. 하나는 당연히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지만 디랭 가격과 낸드플래시, 현물 가격, 투물 가격 전부 다 동시에 가격이 많이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이 회복되고 있고 두 번째는 역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HBM 반도체의 모멘텀입니다. 최근에는 이 HBM 반도체가 NVIDIA에 국관되었다가 AMD로 확산됐고 이 AMD의 물량도 역시 하이닉스가 소활 가능성이 높다는 뉴스도 일부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본다면 역시 하이닉스는 AI 반도체 누가 하든 결국은 ACBM 반도체는 하이닉스에서 공급한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주가 탄력이 앞으로도 내년 4분기와 내년 1분기 이후로도 상당히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누가 봐도 레벨업이 되는 구간이죠. 그리고 한 가지 좀 인상적인 부분은 1차 상승 이후에 지금 충분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 상승의 여력도 상당히 기술적으로 볼 때는 있다. 이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낙복 가되어 있던 종목들 중에서 카카오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미국 증시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종목들이 상승을 상당히 많이 주도했었는데 우리는 가입적 요건을 상당히 조정을 많이 받았고 시장의 주도주로 등극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카카오를 보면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나오고요. 1차 최대 매물대를 일단은 지금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지금 반동 구간에 좀 진입해 있습니다. 그리고 120에서 일정 부분 조정을 받고 추가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카카오의 지금 펀더멘탈을 논하자면 사실 상승은 제한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는 지금 일단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나가는 것은 맞다. 하지만 우리가 펀더멘탈을 감안하면 미국 증시에 비해서는 이 섹터 종목들은 조금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서 이거는 눈높이를 조금 낮춰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사실은 헬스케어 쪽입니다. 헬스케어 쪽은 올해 상당히 생각보다는 주가 흐름이 좋지가 못했습니다. 삼성바이올로지스 차트인데요. 삼성바이올로지스를 보면 실적이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기술적으로는 우호화행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바닷건에서 계속해서 매물을 좀 다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바이올로지스라든지 혹은 신형 모멘텀이 있는 종군당 혹은 최근에 있는 유한양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정도 올 한 해에 헬스케어 섹터에서 조금 인상 깊었던 종목들은 사실은 조금 모멘텀에 가까운 종목이었죠. 주로 비만이나 탈모나 이런 쪽의 섹터의 형목들이 강했는데 아마 내년도에 넘어가면 본격적으로 신형 모멘텀에 있는 대형도 쪽으로 레벨업 되는 모습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삼성바이올로지스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닷건에서 착실하게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치고 나면 기술적으로는 72만 5천 중반대와 68만, 67만 초반대 아래쪽에 살짝 박스건으로 형성하고 있는데 이 박스건에서 충분히 상승전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고 좀 보여지고 내년도에는 이런 헬스케어 섹터 쪽에서 모멘텀에 있는 특히 신형 모멘텀 있는 종목들은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조금 보여집니다. 그리고 경기 소비재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요. 우리 일단은 경기 소비재의 가장 정점에 있는 현대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사실 올 한해 주가 흐름이 상당히 실적이 상당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흐름은 상당히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이 현대차의 주가 흐름을 좀 본다면 올 초에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전차라고 하는 새로운 이전의 주도색들을 보완할 만큼 상당히 가파르게 올랐고 실적도 사실은 올 한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은 이 실적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자마자 1분기에 바로 실적 정점이 나왔습니다. 1분기가 실적이 정점일까요? 그런데 2분기도 더 좋은 실적으로 갱신이 되었고 3분기로 넘어가면서부터는 IRA 법안에 가해서 수혜를 받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실적은 계속해서 우상향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 이후부터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가격 조정은 생각보다 좀 세게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아마 이런 모멘텀이 조금은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여지고요.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올 한해 대다수의 다른 글로벌한 완성차 업체들이 테슬라 정도를 제외하고 좋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토요타와 함께 현대차 그룹이 가장 실적은 발군이었습니다.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예전처럼 저가형 모델을 파는 게 아니라 SUV라든지 제네시스 계열이라든지 하이브리드 계열 고가형 자동차들이 상당히 많이 판매가 되었고 전기차에서도 미국에서 IRA 법안을 우회해서 상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분이 포션이 늘어나면서 그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주가를 한번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지금은 모멘텀이 좀 제한적인 가운데서 주가 조정을 좀 받고 있고 우리가 기술적으로 본다면 아직까지 상승이 완연한 구간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18만원 초반대에서 더 크게 밀리지 않고 행보 과정을 좀 거친다면 주가는 한번 수렴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 충분히 우상해 볼 수 있는 종목은 좀 됩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좀 보면 유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이런 반도체나 제약, 헬스케어 그쪽과 경기 소비재 일부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에서 낙복이 좀 가됐던 종목인데 크게 보면 낙복 간에는 경기 소비주 그리고 주도 섹터에서 레벨업 되는 것은 반도체와 헬스케어 이렇게 조금 3분위로 나눠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지금부터 아마 설문 5천 만기가 끝났기 때문에 아마 배당과 관련된 이슈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 지금부터 서서히 서서히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Q&A는 원달러 합률이 지금 이상하면 겁나겠다 이 부분이 있는데 원달러 합률 변화가 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원달러 합률 변화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단 미국이 금리가 일단 정점전이 지났다라는 오늘 FMC 결과에 따라서 금리 인하론이 급격히 대두가 되면서 달러가 약세로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 됐죠. 원래 미국 금리가 공홍으로 행진할 때 달러가 강세 현상으로 가고요. 여기에 따라서 지금 원하는 약세가 조금 더 심했는데 지금은 이런 금리 인하 기조가 받아들여지면 달러는 소폭 약세로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달러의 기축 통화에서 볼 때 상대적 통화의 가치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유로아나 엔아나 일부 반등권에 들어올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지만 유로아나 엔아가 그렇게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법을 본다면 달러가 하락 기조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건 상당히 제한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달러의 변동성이 아래위로 그렇게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금리가 인하되는 혹은 동결 시기가 받아들여지는 시점에서 달러가 상당히 강세로 가기도 어렵고요. 여기서 금리 인하 기조에서도 달러가 상대 기축 통화에 비교해서 또 변동성이 딱하게 커지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달러의 변동성은 제한적인 가운데서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은 주체라기보다는 객실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바는 없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성장주에 오늘 아마 아침에 뉴스를 보신 분들은 최근 오늘 아침 뉴스에서 좀 쏟아주셨던 뉴스가 성장주가 좀 좋을 것이다 라는 부분인데 이거는 아마 금리 인하 기조를 놓고 아마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금리가 동결되는 시기에 미국에서는 과거에 한 5번 정도 시기에서 최근 5번 중에서 4번 정도가 빅테크 기업들, 나스닥의 빅테크 기업들이 수익률이 훨씬 좋았습니다. 그런데 약간 아이러니하게 우리나라는 오히려 가치주가 수익률이 조금 더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충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라고 놓고 보면 결국은 제가 볼 때 이 금리 동결 시기에 주도 섹터라는 것은 성장주냐 가치주냐를 놓고 이분법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오히려 결국은 금리 동결 시기에 가장 핵심적으로 시장에 주목하는 모멘텀은 결국은 실적입니다. EPS의 가이던스 상향이고 결국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그게 나스닥 빅테크 기업들이 많았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코스피의 대응주들이 좀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기를 본다면 굳이 성장주, 가치주로 구분하기보다는 코스피의 대응주들이 수익률이 조금 좋았다라는 데 기관점을 두면 우리가 교집합을 찾을 수 있죠. 하나는 나스닥의 빅테크 기업과 대변되고 우리는 코스피 기업의 대응 성장주라고 보면 대응 가치주라고 보면 그 교집합으로 놓고 볼 수 있는 종목이 사실은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코스피에서 대응 IT 종목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코스피에서 대응 IT 종목들이 수익률이 좀 더 좋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 금리 동결 시기에 앞에서 봤던 EPS 가이던스가 사용되는 종목들에서 보면 커뮤니케이션 일부라고 보는 종목들이나 반도체 일부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초등학생 때 들어갈 확률이 크다. 결국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론들의 얘기들이 나오고 논문들이나 리포터들이 나오면 거기에 교집합, 교집합, 다 해당되는 교집합을 찾아보시면 답이 나오실 것 같은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교집합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가운데 들어가 있는 종목은 제가 볼 때는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어떻게 보면 나스닥 빅테크처럼 빅테크 기업에 해당되죠. 그리고 코스피에서 대응주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삼성전이나 하이익스 같은 종목들이 지금은 모든 교집합에서 가장 일치하는 섹터라고 보면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좋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의 투자 격언은 제가 오렌 버펫만큼 유명하진 않지만 제2의 오렌 버펫이라고 불리면서 같이 투자해서 현금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투자자가 있습니다. 이 세스클라몬이라고 있는데 이 세스클라몬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금 보유도 투자다라는 말을 제일 처음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세스클라몬이 현금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이 현금을 보유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정확하게 진입을 해야 될 곳 진입을 해야 될 대상이 보일 때 그때의 주식은 공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거래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필요한 시기가 왔을 때 정확한 시기에 진입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건데 이분이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죠. 성급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면 압박을 받지 않을 때 그러니까 성급하게 투자하지 않을 때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없을 때 편안한 상태에서 진입했을 때 가장 수익률이 좋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의 7월 달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수익률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일부 반등은 나왔지만 11월 달부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모멘텀 종목들은 상당히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멘텀 종목들이 급락할 때 거기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셨던 분들은 상당히 손실이 좀 커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역시 2차 안전 소재라든지 로봇이라든지 혹은 AI와 관련된 부분에서 호공경의 일부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급등을 하기도 했지만 사실 지난 3, 4개월 동안 급락을 했기 때문에 상당한 실현을 많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제가 많이 듣는 주위의 분들한테 멘트가 주식에 진입하기, 매매하기가 겁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지난 몇 달 동안 모멘텀 종목에서 손실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위축되어 있으면 사실 이번 선물옵션 만기가 지나서 물론 한 며칠 정도 후폭풍은 있을 수 있지만 후폭풍까지 지난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주도주를 좀 모아가야 될 시기일 수 있는데 이렇게 마음이 위축되어 있으면 사실 손이 잘 안 나가죠. 그리고 우리가 항상 경험하지만 주도 섹터가 강한 랠리가 나오기 직전에 항상 흔드는 구간이 나옵니다. 우리는 흔드는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매직 구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위축되기보다는 조금은 가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7월 이후에 위축됐던 마음도 지금은 오히려 가감하게 주도주를 좀 매수해야 된다는 쪽에 조금 더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는 전문적인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저는 지금 최근에 주위에서 보면 상당히 많이 위축되어 있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은 위축될 시기가 아니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치열하게 주입 투자를 해나가야 되는 시기라고 좀 보여집니다. 오늘 제가 가장 파월의 발언에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뭐냐면 사실 금리 인하를 세 번 한다 이런 부분 때문에 시장이 상승하긴 했지만 사실 그 부분이 아닙니다. 오늘 파월의 발언에서 가장 중요했던 발언은 금리 인하가 경기 침체나 혹은 경기 악화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금리 인하가 오히려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다는 걸 나설 수 있다. 바로 이 표현입니다. 우리가 팬데믹 이후에 금리 인상이었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게 경기가 할항으로 가고 인플레이션이 나왔던 부분이 아니라 팬데믹 이후에 특수한 상황에서 공급망이 교란되면서 여기에서 인플레이션이 유발되었다면 지금 지난달에 우리 공급망 기술과 이제 팬데믹 이전 수치로 돌아왔잖아요. 그걸 본다면 여기서 금리가 인하되는 게 시장이 정상화된다는 자연스러운 모습이 있다라는 말인데 이 말이 뭘 의미하냐면 통상적으로 만약에 경기와 맞물려서 내년도에 금리가 인하된다면 오히려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이 증시의 고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항상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막상 금리 인하가 시작될 정도로 경기가 악화되면 고점이 나오죠. 그런데 만약에 경기가 고점이 아닌 상태에서 파월 의장의 말대로 정상화되는 시점에서 금리 인하라면 주식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년도에 훨씬 더 큰 랠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아무도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파월의 발음은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했다는 걸 보면서 위축되지 말고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치열하게 주식 투자를 하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시장에 부합되는 투자 전략을 가지고 또 우리가 배웠던 그동안 스터디움에서 배웠던 멘탈과 기초 분석을 가지고 접목할 수 있는 전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재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